잠깐만요.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이 케이스는 정리로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CT를 보렀다면 CT에서도 답을 먼저 갔고 남다분이고 소화불량 피로감을 주셔서 진찰선 악상복과 통했었습니다. 내시격 소견은 별로 이상이 없었고 전투를 했습니다. 심화보 종단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고맙습니다. 리프노드 매장. 리프노드 왜 갔어요? 리프노드 왜. 리프노드 이유에서 Ali beating 리프노드 얘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내 쪽에 메스라고 보고 1세트는 되고 그 시러스 이스타 드놈과 룰라우트, 퍼네티나는 CTS도 이렇다니 간별이 안된다고 팔로우 해보자고 메스는 뭐예요? 메스는? 예 메스는 내 쪽에 메스예요 밑에 밑에가 메스 스프레이브는 어디에 갔더라면 무신했습니까? 예 랩 다음 케이스 다음 케이스 다음 케이스 오늘 손준색 했는가 관계에 좀 잊지 싶은데 임상초음파 정기에도 제가 올렸습니다 안되니까 잘 알겠어 실제 여자분은 다스에 대해서 다스부터 칠링하고 제네랄 에이크를 주추러 왔었고 2일 전부터는 수화불량이나 무화복 부쾌감이 있었습니다 전차선 무화복 압통이 있었고 만사통은 예매했습니다 전차선 무화복 부쾌감 전차선 무화복 부쾌감 전차선 무화복 부쾌감 어떻습니까 주위에 보이코 지방도 보이고 그래서 아펜틱스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앞에 발견됐다고 딱 하지 말고 끝까지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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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히 그래서 끝쪽에 보니까 이렇게 뒷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콤벡스 프로브 할 때 제가 이걸 선배랑이 못 잡았는데 오히려 미니어로 돌려서 이렇게 잡고 잡혔는데 콤벡스 프로브 제가 실력에서 잘 못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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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